이스라엘은 왜 서한지역에 장벽을 세웠을까요? 우리는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입장의 견해는 다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국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장벽은 필요한 것이며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장벽이 정체에 빠지게 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분리입니다. 이 장벽의 갈등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스라엘 수상과 피에로 의장이 백악관의 잔디밭에서 악수를 하며 양쪽 모두에게 자치권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은 우리는 당신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크고 명료한 목소리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피와 눈물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장벽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깊은 분열을 상기시켜줍니다. 그 당시 양쪽 모두 많은 사람들이 평화회담을 지지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평화회담을 배신으로 봤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두 국가 해결책을 받아들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생각하는 이 성스러운 땅을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의 없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양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합의를 체결한 정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평화협정을 거부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평화합의와 최종적인 두 국가 해결책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서한지역을 포기하는 것이 전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일부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초상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들은 팔레스타인 리더십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소위 평화 과정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선호하는 방법은 자살폭탄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살폭탄 테러범들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002년 3월 파크호텔에서 6월절 만찬의 밤을 하고 있을 때 하마스의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인하여 유대인 30명이 사망하고 14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나쁜 학사는 6월절에 발생했는데 이 일은 21세기 유대인 국가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국에서 절기를 보내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테러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보란 감시 행동 가능한 군사정보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좌파는 장벽의 설치와 두 국가의 해결책을 추구했습니다. 장벽은 세워졌지만 이 장벽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안전할까요? 수천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카메라 앞에서 매일 불법적으로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벽은 스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요르단강 서한지구에 설치된 장벽이 불법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194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요르단강 서한지구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금지되었던 성지들, 성전 서쪽 벽, 고대 족장들의 무덤들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강 서한이라는 이름은 요르단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붙인 이름입니다. 이 지역을 유태인들은 성경적 이름으로 언급하며 성지와의 유대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일란 대학에서 서한지구의 비냐민 지역에서 바일란 대학 고고학짐이 발견한 2000년 전에 동전 두 개는 작지만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 땅에 대한 자신들만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한지구에는 50만 명에 가까운 유태인들이 살고 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벽의 대부분은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 67년 이전의 경계를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 공동체와 가족들이 서로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예전히 이 장벽은 팔레스타인의 잦은 테러 공격으로 유태인들의 사망전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이 장벽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의개움이 一支ρχ的想像